어.. 멘트를.. 아 뭐야.. MC를 너무 잘하는 우리 두 형님 사이에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색 고양이 DNA를 맡은 제가 더 열심히.. 아세요? 제가 많이 늦었죠? 에펠야! 오늘은 잠깐 시간에 나오면.. 오늘 마지막 주! 엠카운트다운은 세렌디팬티 가득! 툭팍의 해물을 몰고 스페셜 앵시 퍽이 혼자 디에잉 랩몬! 스마일 댄싱머신 DNA 제이홍이! 엠카운트는 삼색고양이 DNA 지민입니다! 이번에 각자의 DNA가 돋보이게 한 번 다음 팀을 소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삼색고양이 DNA니까 세침한 고양이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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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너! 위키미키! 아 그냥 망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홈피 씨는요? 저는 스마일 댄싱머신 DNA와 함께 늘 웃으면서 춤을 춥니다 담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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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철! 전 후에 담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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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각나죠? 하! 지금 봐라야? 랄라 요래 요래 하 랄라 요래 요래 하 요래 요래 아니고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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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지금부터 방탄소년단의 컴백 부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채널 고정 해야 되겠죠? 오늘 함께 온 스페셜 앵시 퍼대왕 DNA 랄몬입니다 네 스마일 댄싱머신 DNA 아 꼬비 형이 제이홉이 네 매너남친 삼색고양이 DNA 지민입니다 여러분 반가워! 오늘 엠카의 뜻밖의 앵원이 넘치는 바로 이분들의 DNA가 이해를 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기승전기의 무대를 준비하는 단축수는 날까지 네 어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승전기는 모자라기인데 기도 뭔가 에이 다이온이 미니깐? 이게 바로 인터넷 시간에 활란진행으로 엠카를 여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끝내 하고 싶은데요? 네 해볼게요 자 다음에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안 할 수 있는 건가? 다 아주 변이봐 약이 안져루 채널 안 돌리고 잘 보고 있지우? 야 언제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지 좋아까라도 돌려보면 안 되지 아무요 형님들 반팔 준비한 기승전결 카드 중에 승무대 전개할 때 됐다 아입니까? 척컬 타이틀 반팔uite 무쇼 Ojib 크로와 bench 정리 pills Comedy 잠시만요. 숙적 거룩은 뭔지 알겠는데 귀를 넣었어요. 귀를 다 알면서 귀를 바로 방탄 MC단의 화려한 진행으로 엠카를 여는거죠. 그렇듯한데요. 그럼 글로벌하게 엠카 한 번 활짝 열어볼까요? 네. 전세계 K-POP 팬들과 함께하는 One No.1 K-POP TRY SHOW Be together with all the K-POP HANDS One No.1 K-POP TRY SHOW 먼저 이번주 톱특구와 1위 후보도 지금 확인해볼게요. 1위 후보도 연애인코를 옆에 넌 안 돌리고 잘 보고 있지요. 이게 언제 볼나왔지 고맙게 2위 후보도 2위 후보도 1위 후보도 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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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을 얻었고 거짓말을 너무 해놔서 인출이 한 번도 있으며 나를 향하니 나와 어묵을 향하니 신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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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으면 영원히 영원히 있다 뭐야 가까이가 이 장면 mill scenario ㄴ stiff 유튜브 ...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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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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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aby 꿈을 찾아낼 수 있니깐 넌 죽은 세계에 널 바꿔줘 널 하는 세계에 넘만 써줘 우리도 생긴 별 아름다운 생긴 별 영원히 함께 있니깐 꿈을 찾아낼 수 있니깐 나의 집은 널 바꿔줘 널 그려진 너의 어머니 나는 그려진 너의 사랑 나는 그려진 너의 사랑 널 그려진 너의 이야기니까 그려져 달래 baby 꿈을 찾아낼 수 있니깐 널 그려진 너의 사랑 우연히 함께 있니깐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 우연히 함께 있니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네 당선수님의 압수 연결한 분과 함께하는 우선 수요소들 뭐 있으세요? 손흥 전투입니다 손흥 전투 입니다 군무한 탄탄 전투 입니다 손흥 전투 입니다 소셜미디어 전투 입니다 손흥 전투 입니다 아니요. 가성 전투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경심 입장 투표에서 1수들 오늘의 원가인들을 3탄 승립입니다 대화합니다 네, 아빈! 네, 아빈! 여러분, 아, 이번 앨범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일들 나와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뭐랄까. 오늘 너무 많은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건ilot의 한 명도, 소화한 걸 찍을 때 우리 맘에 맡기게, 맘에 맡기게 연수님! 네, 진짜 너무 원하시려, 연수님인 동영상 응원 był 인상의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잘했죠! 이리닝라그 제가 방탄수님 동영상의 엠코올미가 we're gonna be able to make it really well 그럼, 저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웨어 Row Rowki 팩, 제가 시작한 엠콘사! 가운트, univers, 하나! 연락!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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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